네 번째 키워드는 원금보장 뉴딜펀드입니다. 정부가 뉴딜펀드를 조성하면서 여당까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뉴딜펀드가 원금보장의 3%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재정에 기댄 펀드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다시 살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지금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 또 코로나19로 무너진 우리 경제를 감안할 때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재원인데요. 재원 중에 일부를 국민들로부터 펀드 형식으로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원금보장을 하겠다. 저 뉴딜 펀드에 돈을 넣으면 아무리 사업이 잘 못 되더라도 최소한 본전은 보장시키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3 플러스 알파를 보장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펀드에다가 이렇게 원금 보장을 하면 만약에 잘 못 됐을 경우에 그 돈은 누가 보장을 해주는 겁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 세금이 나가야 되는데 국민 세금이 나가게 되면 그것은 결국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날 수가 있다. 그 밖의 펀드는 직접 투자 상품입니다. 직접 투자 상품에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시장의 금융질서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뉴딜도 좋고 뉴딜 펀드도 좋습니다마는 근간에 시장 질서 범위 내에서 그걸 흔들지는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 8월 6일 목요일입니다.